잘 Pilates 죽었던 6월 17일 웃음하던 그녀를 저희는 아쇼 한번도 생일을 남자친구와 보낸 적 없다는 그녀를 신발과 가방을 좋아했지만 그 모습이 귀엽게만 보였고 내 뒷모습이 슬퍼 보인다며 사진을 찍다가 그녀가 웃었죠 햇살 따스한 9월의 첫날 그녀를 처음 울리고 말았죠 퉁퉁 부어버린 그녀 고운 두 눈 나도 그만 울어버렸죠 퉁퉁 부어버린 그녀를 처음 울릴때마다 노릇는 서서히 이별이란 당월 입에 올렸죠 서로도 며칠 일씩 연락도 안 한 채 긴 싸움도 벌이곤 했죠 며칠 그녀를 이젠 가던 길 그녀는 알까요? 새해 한번도 그 어떤 누구도 만난 적 없었죠 6월 17일 힘들었던 그녀 내게 그만해 버티자고 했죠 결국 그녀에게 상처만 줬네요 진짜 내 맘 그게 아닌데 한 달도 지나고 일년도 지나고 지금도 그녀가 가끔 보고 싶어질 때가 있죠 이천동 그 길 아직도 지날 때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해요 밤에 고마워줘 그 햄버거 집도 지어선 그 그 덮밥집도 지어선 그 덮밥집도 지어선 그 덮밥집도 지어선 그 덮밥집도 재밌다 여기가 녹음이 되는거야? 어 이게 비운데 어? 밖에 비온다 이게 지금 고정되어있지만 언젠가는 나중에 기계들을 만지는거 아니야? 피터야 fondo 재한 미 미 미 미 미 미 미